이럴 때에 이러한 위장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서 완취율도 좋아지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주리입니다. 이번에는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급성 부작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방암 피부에서 생길 수 있는 피부염이 되겠고요. 그 외에 피로감이라든가 식욕감태, 오심구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피로감은 비교적 자주 나타납니다. 치료받으러 매일 병원에 오시는 것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 자체가 통증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느낌은 없지만 치료받는 부위 내에 여러 가지 반응들로 인해서 그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에너지를 쓰거든요. 물론 환자분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식욕감태를 호소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식사량의 감소 때문에 변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매스컴이나 구토 등은 유방에 대한 방사선 치료 자체로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항암제를 받으셨던 분이거나 또는 항홀몬제 이런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 이러한 위장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러한 처음 경험하는 낯선 치료이기도 하고 또는 병 자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여러 신체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예민하다거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여러 걱정을 하실 수는 있다는 거죠. 일단 병 자체에 대한 걱정 또는 내가 이런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등등 정신적, 신체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어서 만성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팔의 림프 부종은 어떨지 또는 흔히 얘기가 되는 폐의 섬유화라든가 방사선 폐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수술한 쪽에 팔이 붙는 그런 림프 부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요즘에는 감시 림프절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개의 림프절만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팔의 림프 부종 확률은 매우 줄었습니다. 물론 림프절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절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제라든가 또는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 아무래도 팔이 부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 림프절 절제를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서 완치율도 좋아지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방외과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향을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방사선 폐렴이나 섬유화는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면 폐나 심장 등에 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상을 유발할 만한 그런 폐렴 증상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물론 림프절을 추가하거나 또는 다른 폐암이나 이런 데서 치료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분들 경우는 상대적으로 포함되는 폐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서 폐렴이라든가 섬유화의 확률도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심한 폐렴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적고 생긴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법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좌측 유방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심장에 대한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료 계획을 할 때 가급적이면 심장에 포함되는 방사선 양을 매우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치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중요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제외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런 심장에 대한 부작용 이런 확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